안녕하세요 철스입니다 저희 통기타 예약에서 최근에 케어클래스 세팅 편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요 부분을 케어클래스에 오시기 전에 한번 미리 보고 오셔야 그 다음에 세팅 과정이 편하게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기타의 기본적인 구조, 습터 상태에 따라 기타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기타의 세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기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상판, 후판, 측판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죠 영어의 표현 자체가 상판은 top, 그리고 후판은 back, 측판은 side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굳이 상판, 후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타를 크게 분류할 때 쓰이는 줄, 쇠줄이냐, 나일론 줄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스틸 스트링 기타, 나일론 스트링 기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통 모양을 가지고 구분할 때 플랫탑 기타가 있고 아치탑 기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통기타는 보통 그런 구분에서 보면 플랫탑 기타 구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 통기타의 상판 그리고 후판은 직선이 아니라 설계 자체가 미세하게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판도 미세하게 볼록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후판도 볼록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상판보다는 후판 쪽이 더 볼록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하시다가 어느 날 자기 기타 후판을 봤는데 어? 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같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느끼셔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미세하게 볼록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정상이고 후판이 더 볼록한 게 또 정상이에요 그리고 다른 경우는 이 축구판인 원목이 아니고 하판인 경우에 그리고 특히 바디가 아주 얇거나 아니면 미니기타거나 해서 이 바디 자체가 되게 작은 경우에 당연히 바디가 너무 작으면 올림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바디 공간을 조금이라도 덜 비교한 방법으로 가장자리 부분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후욱 급격하게 올라와서 휘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이 잡혀 있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좀 더 볼록하게 확 올라와 있는 그런 모양의 후판도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아치백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트코판이 하판인 경우 중에서 특히나 바디가 아주 작을 때 이제 그런 식의 아치백 가공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통을 크기를 크게 만드는 그런 공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볼록한 이 설계가 습도 상태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져요 보통 기타의 가장 최적의 습도는 45%에서 50% 이 정도 환경을 계속 유지해줘야 기타가 제일 정상적인 모양으로 유지가 된다고 항상 안내를 드리는데 조금 넓은 범위에서는 뭐 한 40%에서 60% 아까 말씀드린 아주 미세하게 볼록한 정도는 그 제일 좋다고 하는 그 정도 습도에서 그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습도가 더 높아질 경우에는 원래 볼록했던 것보다 더불하게 이렇게 상판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줄이 한쪽이 이렇게 상판 위에 있으니까 판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면 줄 높이 자체도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가을 지나고 겨울이 되면 본격적으로 건조해지잖아요 건조한 계절엔 원래 모양보다 가라앉아서 직선이 됐다가 심하면 오목해질 정도까지도 변형이 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이 줄이 가라앉으면서 줄 높이가 너무 낮아지게 되고 줄 높이가 너무 낮아지게 되니까 줄이 울릴 공간이 없어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습도에 의한 변형은 후판에도 똑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이렇게 뒤집었을 때 건조하면 가라앉고 습하면 더 올라오고 아주 안 좋은 환경에 갖다 놨다고 해서 아주 정상적이었던 기타가 기타 꺼내서 치시는 두어 시간 만에 갑자기 눈에 띌 정도로 확 그렇게 급격하게 변형이 오진 않아요 안 좋은 환경이 돼도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오려면 빠르면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오래 걸리면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변형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환경에 놓으면 천천히 다시 회복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 빠르면 열흘에서 2주 오래 걸리면 한 달 이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안 좋게 변형이 오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환경에 놓으면 이게 모양이 회복이 되긴 하지만 건조해서 가라앉으면서 변형이 오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선이 됐다가 심하면 오목해진다고 했잖아요 오목해지기 시작할 때쯤에는 어떤 기타든지 당장 갈라질 수가 있어요 오목판은 이 목재에 있는 이 결 방향대로 그대로 갈라질 수 있거든요 오목해지기 시작할 때는 당장 갈라져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모양이 회복이 되면 수리도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사용하시는 데도 문제가 없지만 아무리 깔끔하게 수리가 되고 심지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수리가 된다고 해도 주인은 이게 파손이 있었다 하는 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판이 정상이고 올라왔고 내려왔고 이런 모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기타에 대해서 많이 보신 자료 중에 엑스브레이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마틴에서 옛날부터 개발해서 이제 거의 전세계 기타들이 그거 마틴의 설계를 기본으로 해서 조금씩 변형하면서 거의 대부분 쓰고 있는데 엑스브레이싱이라는 게 이 통기타의 장력 자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 장력을 버티기 위한 기본 설계거든요 사운드홀 이 구멍 밑에 쯤에 이렇게 교차점이 있고 이렇게 크게 X자로 두 개의 뼈대가 되는 브레이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다른 브레이싱들이 있고요 그 엑스브레이싱의 교차점이 이 사운드홀 밑에 브릿지 위에 이 가운데 쯤이기 때문에 사운드홀과 브릿지 사이에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게 물론 자기 기타만 계속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계속 변형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도 느낌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잘 구변하시기가 어렵지만 보통은 이 가운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상판 옆에서 이렇게 눈을 거의 평행한 위치에 두고 같은 높이에 두고 보셨을 때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보여야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줄을 다 풀어서 뺀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자를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정상적인 모양이면 가운데 부분이 자에 닿고 양쪽 끝 부분은 떠야 정상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라앉은 상태다 하면 양쪽 끝은 닿는데 가운데 부분이 안 닿겠죠 이 뒷부분에서 보통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뒷부분은 기타 구조상 줄이 여기 브릿지에 고정이 돼 있고 이렇게 장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들어진 기타라고 할지라도 오래 쓰면 이 브릿지 뒷부분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게 돼요 그래서 변형이 심해지면 이 브릿지를 기준으로 이 앞에 뒤가 이렇게 단차가 조금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많이 가라앉았을 때도 이 뒷부분은 조금 이렇게 당겨져서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은 오히려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보셔서 판단하는 건 어렵고 이 말씀드린 엑스브레이싱의 중심부분 이쪽을 보셔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디 모양이 최대한 정상적일 때 그 상태의 상판 높이에 맞춰서 넥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들러트 높이를 조절을 하는 게 세팅인데 말씀드린 대로 습도에 따라서 상판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상판 모양 자체가 일단 정상이 아니면 사실 세팅이 큰 의미가 없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세팅을 해놓고 습도를 그 상태로 잘 유지하시면 세팅이 항상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습도 유지가 안되면 어차피 계절마다 높이가 변할 거기 때문에 세팅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넥 부분인데 기타 사용하다가 뭐 저희 같은 리페어 하는 업체들에서도 그렇고 사용자들끼리도 기타 상태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기 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통기타 장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장력을 버티고 모양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안에 트러스로드라고 하는 철심이 들어 있다는 것도 대부분 알고 계시고 보통 통기타의 넥 모양은 완전히 직선이 아니라 줄 아래쪽으로 미세하게 살짝 휘게 모양을 맞춥니다 지금 제가 좀 오바해서 과장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진짜 아주 미세한 정도예요 말씀드린 트러스로드가 작용하는 부분은 이 바디랑 연결된 이 조인트 부분의 앞부분입니다 이 뒤에는 작용을 하지 않고요 연결된 앞부분 이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헤드 쪽이 이렇게 오르락내르락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이 가운데 부분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트러스로드를 꺾고 앞으로 밀었을 때 가운데가 올라오게 되고요 뒤로 당겼을 때 가운데 부분이 내려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트러스로드는 정석적인 넥 모양 아주 살짝 미세하게 휜 정도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줄로피를 조절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에요 트러스로드는 정상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도 냉모양은 조금씩 변형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조정을 해서 그 정상적인 모양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거를 뭐 확 돌리고 해서 줄로피 액션을 조절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줄로피는 새들이 그 다음에 이 앞쪽에 너트 홈 깊이에 따라서 줄로피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이게 기타 구조상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스펙에서 보시면 무슨 도브테일 조인트니 볼트온 조인트니 이런 말들 써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조인트라는 게 바디와 넥에 조립된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타는 바디랑 넥이랑 따로 만들어서 중간 과정에 조립을 하는 건데 조립될 때 특정한 각도가 딱 필요합니다 각도가 정확히 나와야 세들이 적당한 높이에서 줄로피가 적당하게 그렇게 세팅이 되게 되는데 이 각도라는 게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직선으로 뒤에서부터 쭉 직선으로 온다고 하면 이 넥 연결된 부분 보통 통기타는 14프렛 위치에서 넥과 바디가 만나죠 이 14프렛 이 위치부터는 그대로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살짝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 각도가 원래 나와야 되는 각도보다 더 꺾여 내려간다 하면 세들이 엄청나게 높아도 줄로피가 너무 낮은 기타가 되고 반대로 이게 원래 나와야 되는 각도보다 이렇게 위로 들렸다 하면 세들이 이 브리지 면에 파묻힐 만큼 낮아져도 줄로피가 너무 높은 기타가 됩니다 뭐 어느 정도 역사가 있고 꽤 오래됐고 품질도 괜찮고 이런 유명하다고 하는 업체들은 이거는 기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각도 자체가 제작할 때부터 안 맞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다만 통기타 장력이 워낙 세고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습도관리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센 장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습도관리가 안 돼서 목재 변형까지 오면 가끔 이 부분에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조인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으로 좀 내려가 있는 이런 각도에서 장력 때문에 이렇게 위로 계속 들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확인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바디 모양은 정상이라고 가정했을 때에요 세들 높이가 다른 기타에 비해서 정말 브릿지 위에 올라온 정도가 거의 없고 아주 낮은데 출높이가 그런데도 높은 기타 이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트러스로도 조정하고 세들 러트도 높이 조정하고 이 정상적인 세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바디랑 내기랑 각도를 다시 맞춰서 한번 분해했다가 다시 맞춰서 재조립하는 과정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에 오셨을 때 이 각도는 왜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안 좋아질 경우에 어떤 작업을 거치게 되는지 그 정도는 설명을 해 드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 부분은 뭐 보여드리고 추가로 설명해 드려야 될 게 많아서 일단 이런 각도가 중요하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고 오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기타 바디의 원래 정상적인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습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오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오시면 클래스 진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에 참여하실 분들도 혹은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기타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클래스 오셨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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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